5불로 1불로 1불로 좋아요 저거 뭐야 파이크야? 후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파피 부탁드린 시청자입니다 잊지 않고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아 파피 부탁드린 분 아 제가 너무 늦게 했죠 손 고맙습니다 제가 그 메모장에 떠났고 한 한두달 지나고 겨우 했어요 내가 너무 느리겠어 반갑네요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풀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편집하려고 보니까 게임이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하이라트만 잘라서 올렸거든요 유튜브에 우주최강 올라프 검색 좀 부끄러운데 저런거는 스테라 몰라요 저는 원래 스테락자 안가요 참 다 코오로는 가는데 hiçbir 2가怎 traz다는 Um 어 호호호 민트방 난들 다시 이제 del 서 1레벨에 2배우는 루시안이 흔하지 않은데 루시안 상대로는 그냥 정복자 드는게 낫습니다 유성 들어도 되긴 해요 그래도 라인자는 이길 수 있어 아 나 게임중이라 못봐 야옹에 박아야? 아 야옹에 박아 씨네 저거 아 나 저거 아는데 저거 진짜 개웃겼는데 아 정말 평타인데 씹혔다 오케이 그래도 딜교 개념으로 나쁘지 않아 아니 저 영상 보니까 나 출발했잖아 영상 괜히 박사 막 쿠키 안들었나? 들었는데 아 습관적으로 내가 먹었나보네 이블린 안보이니까 좀 조심하고 이블린이 너무 안보이네 오케이 대포 못넣게 잠깐만 이게 낚시가 없어서 나중에 다른 전갈 스킨도 보고싶읍니다 형님 아 닌자님 만원성 고맙습니다 아니 스카노 유저세요? 아 다른 스킨 기회되면 사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방금 들어갈까 하다가 이거 빵댕이 흔드는게 좀 티가 나가지고 아이고 참았어요 이거 봐도 이블린이 있는거 같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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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 에 probabilities 자 쌍브랄 가봅시다 탑에 지지배 챔피언 들고 온 루시안 손줄 내주자고 쌍브랄로 쌍브랄 사이에 굳건한 비스킷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양기가 그냥 아유 진짜 양기가 넘쳐 그냥 어 자여도 딱 안해 뭐임이거님 부 라림 지발 아 올라프 도유체어요 아니 이게 몇대를 맞는거야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얘 너무 까불어 이 새끼 이거 혼내주고 싶어 어 혼내줬어 너무 까끗길래 아 도끼가 많네 소리 아 도끼가 많네 소리 오케이 맞췄다 빼자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이 파는 올라프가 힘쓰기가 좀 더 쉽게 해요 밑에가 지금 터져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날랭들은 올라프가 힘쓰기가 좀 그렇지 아 탑 오지말지 아니 난 솔킬하고 싶다고 오 Thought 보타컬드 하나를 틀어줄수있나 아유 맛있다 이거 이블리나도 마시하는 거 아니야? 낚시 냄새가 나는데 이거 낚시 냄새가 나 나 이런거 당하지 않겠어? 쏠 때 흠 아 근데 이거는 섹시하지 않아 카치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 섹시하잖아 아 섹시하자 아 꺼져 포탑골드 왜 먹어 내꺼야 지발 아 이 시대 최악의 카치스 미니언 리쉬는 좀 좋았어 한 마리라도 먹었다면 내가 눈가리가 뒤집어졌을텐데 미니언 리쉬는 좀 귀엽네 근데 지금 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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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도끼를 피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루시아 대시 저거 만화 몇이더라? 40이었나나? 킬각 좀 볼라면 카드스가 오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 판은 선전포 숫자부터 올려보겠습니다 선포하고 중무 가볼게요 이블린이 크면은 게임이 역전이 되거든요 애들이 긴장을 늦추면 안됩니다 너무 신나면 안돼 좋아요 저거 뭐야 파이크야? 후후 좋아요 저게 이거 빵댕이 흔들면서 기어오네 신나가지고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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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야 오랜만에 선전포 시작 이거 좀 제대로 된가봐 맨날 빌크만 가가지고 선포 맛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 이게 강살자가 좀 잘 커가지고 게임이 역전이 되요 안전하게 용을 좀 굴려보자 얘들아 음 안전하게 용을 좀 굴려보자 얘들아 음 안전하게 용을 좀 굴려보자 얘들아 그냥 막 싸워도 이기네 너무 잘 커가지고 어 우리 팀원들이 조금 젊은 친구들 같거든요 아까 말투 보니까 저도 좀 젊은 말투로 채널도 홍보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라인클레만 좀 하고 가자 안녕하세요 일단은 좀 좀 살갑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좀 살갑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그냥 막 들어가도 이겨 이거 너무 잘 커가지고 내가 좀 놀지 오케이 전략먹고 이색이 뭐야 이거 아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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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힐까지 산다고 와아 어 얄밉네 파이크가 오케이 카즈스 넣어먹어라 아흠 뭐야 승급전 이었어 이거? 어 얘 아무튼 얘 플리트넘 셋입니다 아 승급전 이었구나 이거 굿 올라뿌 얼른 놀라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어 명예 봅니다 최소 3개 명예 누가 안 줬을까 사라케라 이 사람은 줬을 것 같고 그래 넘어가자 데이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누가 과연 진짜 리더였을지 뻔하겠죠 1관왕 2관왕 3관왕 4관왕 5관왕 6관왕 7관왕 8관왕 8관왕 9관왕 획득한 골드? 그렇죠 10관왕 시야점수 꼴등 이거 중요하죠 11관왕 제오와드 제오와드 공동골 12관왕 그렇죠 최대 연속킬 16 13관왕 최대 다중킬 1등 14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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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아군 뿐만 아니라 독군도 별표 존경심을 표했다 누구한테? 나한테 영어도 잘 써야 됩니다 표했다 표현했다 익스프레스 거기에 명사형 ION을 붙이면 익스프레션 감정이라는 뜻이 되겠죠 엑스프레션 엑스프레션 영국식은 엑스프레션 엑스프레션 똑같네 엑스프레션 엑스프레션 엑스프레션